그는 타임에 그는 타임에 하고 싶어 역시 칠 위란 5, 2, 3 3, 2, 3 5, 2, 3 5, 3 5, 3 5, 3 5, 4 5, 4 5, 4 5, 4 5, 5 5, 5 6, 6 6 자, 무지씨 정해졌습니다 네? 자, 무술 달빛천사 OST를 여기까지 어떻게 이거 보여줘 김희찬의 비트인처럼 바로 준비 자세 정신감 준비 그냥 이렇게 하사하네 이거 안 죽어 어떻게 노래가 갑자기 마지막 정신감 준비 정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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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p 같이 불러야 돼요 5, 6, 7, 8 나라고 해 네네 니꺼라고 해 네네 우리들만 하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야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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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를 내거 내거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하는 애칭이 필요해 뭐 괴로우사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이거를 진짜 귀엽게 귀엽게? 국악버전 야하 야하 고마워 고마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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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우리들만 하는 애칭이 필요해 우리 둘이 괴로우사 그러니까 오늘도 저 내꺼 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가 다를까요? 시간! 유수야 너가 너밖에 없어라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오지 오지 아아아아아 우아 우아 이 노래 비교해 봐야겠다 위야 위야 유지 형 여러분 다음 모델로 넘어갈게요 유지 형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호시 날이에요 아우겠습니다 여기 이 선구요 우지가 이런거 너무 잘해 자 그러면 저희는 유지 형이 다음 모델로 준비해야 되니까 제 세운티를 다 하고요 우지 형 혼자서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우지 형 저희 세븐틴의 스페셜 영상과 스페셜 무대들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우지 씨의 애교 보시면서 시키고 와 오케이 우지 씨의 애교 속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세븐틴이 어느 Vikings 고귀하는 분 자신의 시작 우지 씨였으면 특정 무진 답답 조 €17 우지 الن 은 남50 UT 우지 덕분한 오늘 음성이 있는 내 꼴이 예스 내부의 날아가 또enes을 드림 Eh 상현ε 상현 아까 오디세스 같은 걸 고소 실연하게 요즘에는 장랑하는 애교가 뭐가 있죠? 잘하는 애교 장랑하는 애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있죠? 어떠고요? 여러분! 뱃뱃뱃뱃 뱃뱃뱃 뒤로 제로가 너무 쎄게 됐는데 뱃뱃뱃뱃 하나 둘 셋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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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13명이라서 12명이라서 2명 좋아하는 것까지 인정해 드리거든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댄스 무너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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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ольно 무너와카 무너와카 또 무너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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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제 모델, 어제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델 하기 전에 오프닝 할 때 우리 이제 L.E.D.A. 뒤에서 이제 써 있잖아요. 아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저 어제 밤에도 애들이 한대 명령이 이렇게 했어요. 되게 안심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멤버들 옆에서 있으니까 혼자 정말 외롭지도 않고 뭔가 되게 자신감도 보고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면 최근에 개인 스케줄도 하다보니까 오늘 어제랑 오늘 이렇게 그냥 앞에부터 뭔가 멤버들과 함께 이런 느낌이 진짜 너무 희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제가 정도로 선상 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좋아할 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자기를 더 좋아해주시면 더 이쁜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당연히 예쁘지만 여러분 더 이쁜 사람 돼야 이 세상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좋아할 때 여러분들도 자기를 더 좋아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들고 있는 게 언제라도 우린 여기 있어 줄게 서 있을게 너무 감동 받았어요. 우리도 세븐킹도 항상 여기서 서 있고 근데 제가 서 있는 것보다 같이 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애는 여기서 서 있고 근데 항상 우리 같이 이렇게 달리자. 파이팅! 아... 아... 오늘 워낙으로 정말 여러분의 최신한 시간을 써서 저희 캐럿랜드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희들 진짜 너무 재밌게 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가 힘들 때 여러분이 저희 팀이 항상 돼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힘드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울하고 슬픈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무대에서 저희 캐럿랜드로 와가지고 기분이 더 업 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았어요! 저희가 여러분의 힐링이 되고 싶고 저희가 여러분의 힐링이 되고 싶고 오늘 팬미팅에서 저희가 평소에 방송에선 많이 못 보여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TMI 토크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이 저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서 더 가까워져 왔고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캐럿랜드는 더 재밌는 멋진 노래들을 준비하고 더 재밌는 게임들을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정말 마지막 노래는 캠프파이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캐럿분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세븐틴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저희 옆에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캐럿랜드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른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사실 너무 캐럿랜드에 저희가 추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즐거운 추억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정말 모든 1, 2, 3층 모두 채워주신 모두 채워주신 캐럿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워 우리 다와 함께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합시다. 건강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캐럿랜드 준비하면서 진짜 저희가 아 이거 이번 거 진짜 캐럿분들이 보시는지 진짜 좋아하시겠다 라고 저희끼리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끼리도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그 큰 기대가 많아서 시작했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 오늘도 정말 너무 즐거운게 즐겨주시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네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을 만족할 수 있게 더 완벽하게 좀 재미나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즐길이 있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세븐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고 재밌고 즐겁고 아주 네 네 오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도답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항상 함께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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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븐틴 숙소행 세븐틴 숙소행 엘체책 모두가 지금 뾱 조심히 갈 수 있죠 ! 오늘 세븐틴 밖에 이창 다 고마워요 . 2, 3, 2, 1 2, 3, 2, 1 3, 2, 1